하지마요! 하지마요, 옷 벌리지마요. 옷 벌리도 안 벨 거야? 눈 감을 거야. 그럼 소용없지?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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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! 나 이거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. 나 그거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! 부탁이야! 또 대지 말고! 그 잠깐이면 되는 거야! 진짜 한 번만이죠? 진짜 한 번만이지! 그럼 구두 돌려줄 거예요? 아 돌려주지! 내가 이걸 어디다 쓰겠니? 좋아요! 너 좋다고 했다! 아저씨가 젠틀하게 부탁하니까 대신 구두는 꼭 줘야 돼요. 그럼 젠틀하게 나 약속 잘 지키는 아저씨야. 너 눈 감기 없기다? 그럼 무효야. 알았어요! 나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. 그래. 저 선생님. 한 번만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. 카페 가입하고 이번엔 필드 두 번째거든요. 저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. 저 가족 있어요. 애도 있고. 한 번만 봐주시면 이제 다신 안 그럴게요.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 지금 곧장 집으로 가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어머나. 저 무슨. 그냥 가면 안 되죠. 그렇죠. 안녕히 가세요. 나 마중 나온 거야? 걱정돼서? 설마. 편의점.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냐. 내가 운이 없었던 거지. 야, 근데 넌. 이런 상황이면 신발을 포기하지 어떻게. 너는 엄마가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야. 오늘 처음 신었다. 야, 그래도 그렇지. 뭐 샀는데? 뭐 샀는데? 이렇게 Soo 한강 있었어요. 그러면 또 들켓는 것도 아담ません. 한글자막 by 한효정